챗GPT를 잡겠다며 바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글바드는 구글에서 출시한 새로운 AI 챗봇이며 챗GPT와 많은 기능이 유사하지만 구글의 검색도구를 보완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자동화 지원 및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회과입니다. 지난번 챗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챗GPT로 수익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챗GPT를 잡겠다며 바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글바드는 구글에서 출시한 새로운 AI 챗봇이며 챗GPT와 많은 기능이 유사하지만 구글의 검색도구를 보완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자동화 지원 및 인간과 같은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사용자들만 바드에 대한 영어 접근을 위한 대기목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MS의 뉴빙이 프로메테우스를 탑재했다면 바드는 람다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는데 이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장을 통해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입니다. 람다는 구글의 최신 연구 성과로 대화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 중 하나의 조각을 추가합니다. 람다는 Language Model for Dialog Application의 약자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기술과의 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방식과 전혀 새로운 유용한 응용 프로그램 범주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드가 챗GPT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바드는 챗봇 상호작용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챗GPT와는 일반적인 언어 모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드는 챗GPT보다 더 복잡한 신경망 디자인을 사용하여 더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후 사용시 어느 것이 더 낫냐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 사실 올코그룸의 문제보다는 각 모델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선 챗GPT는 대화의 문맥에 적합한 응답을 생성하는 데 더 뛰어나며 챗봇이나 고객 서비스 도구를 개발하려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바드는 긴 형식의 컨텐츠 생성에 더 적합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 장문의 텍스트 프롬프트에 대해 응답을 생성하는 데 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헌데 약 한 달 전 바드의 시연회를 기억하십니까? 바드가 오답을 내놓는 바람에 구글의 주가가 7% 넘게 극락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구글의 AI 전문 연구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오픈 AI로 갔거나 개인이 회사를 차리는 등의 이유로 인력 상태가 초기 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더 좋은 모델이 이미 있는데 출시를 안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1월 구글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인 뮤즈를 발표했습니다. AI로 인해 어떤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이것이 어떤 사회적 부작용, 문화적 고정관념의 확산으로 이어질지 미지수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 채취 BT나 바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이 대답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 모델로 정말 그럴싸한 답변을 써주는 것이지 해당 정보의 지니어부를 따져보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AI가 여기서 더 고도로 발달된다면 자연스러운 자연어 구사를 목표로 한과 동시에 지니어부까지 체크할 수 있는 지식이 탑재된 모델이 출시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세상이 크게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바드를 우리는 홈페이지의 정보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는 어떤 기능인가요? 대화형 AI를 통해 정보와 컴퓨팅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잠재력을 오랫동안 파악해 왔습니다. 2년 전에는 유동적인 멀티턴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AI 모델인 람다 대화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작년에는 사람들이 람다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AI 테스트 키친을 출시했습니다. 바드는 이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험으로 제너레이티브 AI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생일 파티를 계획하고 초대장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위한 찬반 목록을 작성하거나 복잡한 주제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창의적이고 유용한 공동작업자인 바드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람다는 2017년 구글에서 개발한 머신러닝의 혁신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입니다. 이 언어 모델은 인간 언어를 구성하는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조개의 단어를 읽음으로 학습함으로 합리적인 응답을 예측하는 데 능숙합니다. 바드는 정확하고 안전한 답변을 제공하나요? 바드는 실험 중이므로 일부 응답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바드 응답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통해 바드는 매일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드가 공개적으로 출시되기 전에 수천명의 테스터가 참여하여 바드의 품질, 안정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속화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바드는 실험 중입니다. 바드에는 페이스북의 AI 원칙에 따라 안전제어 기능과 명확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내장되어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나 불쾌감을 주는 문구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LML 경험자는 환각에 빠져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드는 종종 작동 방식을 잘못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 또는 다양한 기능, 출처 인형 또는 새로운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방법을 묻는 메시지에 대한 응답에서 이러한 현상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또한 바드의 응답은 때때로 지메일 또는 기타 비공개 앱 및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사용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으며 LML 인터페이스인 바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드를 실험용으로 출시했으며 바드 경험 내에서 면책 조항을 제공하는 등 LML이 한계에 대해 가능한 한 투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환각이 보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엄지손가락 버튼을 클릭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바드가 학습하고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드가 코딩을 도와줄 수 있나요? 바드는 아직 코딩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바드는 아직 코딩을 배우는 중이며 코드에 대한 답변은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AI 혁신을 위한 구글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구글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구글 AI 및 기타 첨단 기술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널리 혜택을 주며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전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사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명확하고 사력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AI 원칙은 책임감 있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구글 바드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뭐 쓰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텐데 정식 출시되는 후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오픈 AI의 채 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특색이 다른 것처럼 구글 바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구글만의 강점인 검색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가 관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글 바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같은